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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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아 너 진짜 땀나고 너 지금 장난 아닌데? 그러니까 제 얼굴도 뽀얼도 응급이 됐어 아이쿠텔 어디가 리안아 밥 먹었는데 리안아 안 힘들어? 아빠 힘들어 우리꺼 아니야 야 리안아 그거 리안아 그거 안 돼 안 돼 우리꺼 아니야 리안아 진주꺼 아니야 리안아 이렇게 놔둬야 돼 제자리에 이거 건드리면은 안 돼 이거는 점유이탈물 홍영주야 아니지 건드리면 안 돼 공을 하나 사줘야겠다 못찍니 재밌나봐 이거 어린이집에서 야 야 야 야! 못써! 떼부리는 거야, 지금 누워서? 풍선을 하나 사와야겠다, 풍선. 어이파드? 이거? 이거 하나 사줄까? 그래? 꼭 끌어안고 있는 리안이. 리안이도 나중에 와서 이렇게 결제하면 돼. 됐다. 가자. 가자. 귀여워요. 리안이 귀여워요. 근데 리안이 뭔가 졸린 것 같은 느낌이야. 졸릴 때가 돼서. 리안아, 잠들었어. 그것도 곰인형 끌어안고. 귀여워. 리안이 너무 잘 잘 들리고 있어요. 입술 봐. 야. 귀엽다. 귀엽다고. 털을 먹으면서 인형을 안고 있었나 봐. 그런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